전시 성노예를 매춘부라고 불렀던 하버드 교수는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 교수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여성들이 기꺼이 일본군에 복무했다는 글을 쓰고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국 생존자는 이소란을 변장한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유미 마이크 아이브스 기자 2021년 2월 26일 서울 대한민국 학생과 생존자는 2세대와 7천마일로 나누어졌지만 줌에서 만나 공동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에 대한 하버드 교수의 널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장을 계기로 역사적 진실을 가르치는 순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교수의 최근 학술지 논문 일본군에 복무하도록 강요받은 한국 및 다른 국가 여성들을 매춘부라고 묘사 낸 한국 국민들과 미국 학자들로부터 수많은 항의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한 지난주쯤 전화에서는 나이 든 일본 제국군 위안부 생존자가 일본이 완전한 사과를 해야 하고 국제기소에 직면해야 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하버드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버드 교수의 최근 발언은 모두 무시해야 할 것이라고 한국에 거주하는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생존 위안부 중 한 명인 92세의 이용수 씨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변장한 축복이라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납치되어 반복적으로 강강당한 이 씨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모닝콜입니다. 이 학술 논문을 둘러싼 논쟁은 1990년대 초반 아시아에서 일본의 전쟁성 노예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기 시작했던 때의 메아리입니다. 이 지역의 보수적인 가부장적 문화가 오랫동안 경시했던 트라우마입니다. 이제 생존자들의 증언은 주제에 대한 많은 학문적 이야기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보수 세력이 다시 한번 생존자들을 소외시키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을 인터뷰했던 코네티컷 대학의 일본과 한국 역사가 알렉시스 더드는 30년 후 다시 끌려가기에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국가의 생존자들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소라는 학술지의 웹사이트가 지난 12월 하버드법대 교수인 제2 마크 램지어가 여성들이 기꺼이 계약을 맺은 매춘부라고 주장한 기사를 게재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역사가들은 그의 주장이 광범위한 역사적 증거를 무시하고 일본 국우 각본의 한 페이지처럼 들린다며 논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1900명 이상의 경제학자 그룹은 이 기사에서 게임 이론, 법, 경제학을 끔찍한 전학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표지로 사용했다고 썼습니다. 하버드대 한인 유학생회도 일본 전시정부가 여성의 인신매매와 노예화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하버드 이름으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램지어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버드 학생들이 유사한 언어로 된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이 한국 여성과 체결한 계약서를 증거로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람이 있으며 처음부터 계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부분 쉽게였던 여성들이 자유계약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램지어의 논문은 또한 대부분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온 위안부들이 성노예라고 결론을 내린 1996년 유엔 보고서를 무시했다고 서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인 양기호가 말했습니다. 논문에는 사실과 모순되고 진실을 왜곡하는 많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양기호 교수는 말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계약이라는 논문은 일본군이 제2차 세계 대전동환 성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아시아 곳곳에 소위 위암소를 허가하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법 전문가인 램지어 교수는 매춘업소에서 일한 매춘부들이 도쿄 매춘업소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전쟁 지역에서 일하는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더 짧은 기간과 더 높은 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썼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전의 일부 여성들의 수년에 걸쳐 증언을 변경했기 때문에 생존자의 증언을 의존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일본의 신문과 제의한 영문 사이트 재팬포워드의 한국인 위안부 노예에 대한 주장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램지어의 최근 논문을 온라인에 게재한 국제법 경제리뷰는 이달 논문의 역사적 증거를 조사하고 있다는 우려에 표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널 편집팀은 대변인을 통해 이 논문이 3월호에 게재될 것이며 최종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간 핵물인 유러피안 저널 오브 로엔 이코노믹스는 지난주 일본에서 한인 이민자들의 경험에 대해 발표한 램지어의 논문에 대해 제기된 우려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지지자로는 최근 항의를 일으킨 논문이 학술적 외교적 주류에 속한다고 하면서 이는 일본, 한국, 미국 학자들의 학문적 업적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편지로 국제법 경제리뷰 편집자에게 밝힌 6명의 일본 기반 학자 그룹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특정 학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편지에 서명한 한 학자 가치오카 감진은 인터뷰에서 성계약기사의 조록만 읽었지만 매춘불안은 요원은 여성들이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미국 최고의 학교입니다. 메이세이 대학의 강사이자 우익 연구기관의 사무총장인 가치오카 씨는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언론의 자유를 잃는다면 미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30년 전 이 씨와 같은 생존자들이 일본군의 성노예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주장은 여성이 자신의 역사를 주장할 권리를 우선시하는 동아시아의 초기 페미니스트 운동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증언이 1993년 일본에서 공식 사과를 촉발했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2015년 일본이 책임을 표명하고 여성들에게 다시 사과를 했고 그들의 노령 보호를 위해 830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자금의 일부를 받아들였지만 이 씨와 다른 몇몇은 공식적인 배상을 제공하지 않았고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베 심조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정치가들이 한국 여성들이 매춘 업소에 육체적으로 강요당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오랫동안 그 주장에 도전해 왔습니다. 이 씨는 10대 때 일본군이 그녀를 집에서 끌어내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입을 가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최근 이 씨와 함께 줌 행사를 조직하는데 도움을 준 하버드 법대생 박지수 자넷은 전시성노예에 대한 기록을 지으려는 부정주의자와 수정주의자와 싸우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역사의 일부가 되도록 할 책임이 있는 다음 세대입니다라고 학부 논문으로 전성노예에 대한 기억이 한국 출신 미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탐구한 박 씨는 말했습니다. 이번 주 인터뷰에서 생존자인 이 씨는 일본 사람들을 엠지어 교수의 부조리한 발언에 호응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기소하기 위한 캠페인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작업으로 I, CJ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고 그녀는 법원을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주가 이미 돌아가신 피해자들을 만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유미 기자는 서울에서 마이크 아이보스 기자는 홍콩에서 보도했습니다. 제니퍼 스크슬러 기자는 뉴욕의 보도에 기여를 마키코이노우 기자는 도쿄의 보도에 기여했습니다.